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오리오 뭐 내껀데 뭐 뭐 뭐 야 놀랐지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 아주 집승한 곳에 숨겼는데 뭐 그렇게 찾았냐 그냥 찾아보니까 있던데 아오 진짜 사내라 싫다 저기 또 있어 먹으면 되잖아 그건 딸기 맛이잖아 초코맛은 하나밖에 없다고 5 따구 따니까 너가 좀 알아 찾아 봐야 알게 일러야 아 이게 진짜 그게갔죠 아 해 들어 날 거야 먹었을 딸이 가 제일 자람 엄청난 게임이 있어 아 정말 게임 은 내가 어 제가 어 어 여기서 한번 물고 하고 이제 내가 녹음하는거야 민지 민지 이렇게 되는거지 잘 봐봐 이렇게 한 번 듣고 이제 내가 녹음하는거지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? 이렇게 녹음하면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? 이렇게 되는거지? 오시죠 재밌지? 이 곡선 대로 다 녹음하면 이제 완성된 게 나오거든 내가 한거 보여줄게 민지 자두랑 민지 같지? 와 진짜 자두랑 민지가 말하는 것 같아 아 또 재밌지 재밌지? 엄청 재밌는 게임이야 이거 누나 아니라고 해도 믿겠다 계속됐지 그럼 진짜 누구 소개볼까? 아 또 재밌지 재밌지 누구? 스텔라 텔라 누나?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텔라 속이러 고고 요 왔어 비키? 어 텔라야 왔어? 비키 좋은 일 있어? 조.. 좋은 일? 있지 뭔데? 자 텔라야 이거 봐봐 자두 영어 버전으로 나온 거 알아? 자두가 영어 버전 있어? 오 와우 어 내가 보여줄게 사실 내가 녹음한 건데 키키키키키 오 비키 Come to think of it The girls before were in class 4 too That's odd I wonder why they did that What can it be? 오 이게 자두 영어 버전? 오 나한텐 이게 훨씬 좋다 어때? 누가? 음 진짜 영어 같아? 그게 무슨 말이야? 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우 목소리가 어때? 성우 목소리? 음 뭔가 친숙해 친숙해? 음 뭔가 이 성우? 설마 뽀로로 성우랑 같은 사람이야? 아 아니 아니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음 그래? 목소리 괜찮은데? 그만 이거 사실 나야 하하하하 너라고? 응 나야 나 내가 더빙한 거야 하하하하 너가 더빙을 해? 어떻게? 아 이거 버튼 눌러서 말해봐 아무 말이나 아 아 그럼 이제 너 목소리 들린다? 아 아 봐봐 이렇게 녹음하는 거야 아 진짜? 다츠 콜 근데 내가 녹음했는데 너가 속았어 키키키키 키키키 와 나 진짜 몰랐어 와 신난다 예스 스텔라 소극이 대성공 아하하 재밌다 이걸로 우리 둘이 같이 상황극 더빙할래? 더빙? 재밌겠다 해보자 오케이 benchmark 자 내가 자도 할게 너가 민지해 어 알겠어 민지를 스텔라로 갖고 민지 스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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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교 jours 크 föret 쟈교 wakes 순 tongue 내身 근데 수 handsome furious Cela 이제 너 차례 이제 너 차례 너 왜?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어려워 어려워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와 재밌겠다 나도 해야지 해 개 개 개 재밌다 결과물 보자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됐어 스텔라 Vicky you're here good morning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? No why?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Come to think of it the girls before in class 4 too That's odd I wonder why they did that 와 진짜 웃기다 진짜 자구가 나고 미치가 너가 됐어 이건 너무 재밌다 내가 만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맞지?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어 오 다른 것도 많아 나 다른 것도 하고 싶어 다른 것도 해보자 다른 것도 해보자 나는 이거 몇 번 했더니 이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스텔라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? 하하 No why?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진짜 다 외웠네 진짜 그냥 외워줘 이러다가 나 영어천재되는거 아니야? 영어천재되겠다 좋아 투답으로 상황극놀이하고 영어천재되기 대성공 저의 문화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스텔라인 고맙습니다 스텔라인